로봇청소기가 놀라운 수준으로 또 한 번 진화했습니다. 탄성이 나올 정도로 기가 막히게 장애물을 피하면서 돌아다니고 넘어야 할 문턱이 넘 수수로 몸을 일으켜서 훌쩍 넘어버립니다. 그리고 혁신적인 크롤러형 물걸레로 사람처럼 꼼꼼하게 급하게 물걸레질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클렌즈피디입니다. 기술의 발전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체감할 수 있는 크롤러형 물걸레를 탑재한 신제품 로봇청소기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나라왈 플로우에 대한 이야기인데 단 1%의 과장도 없이 실제 사용 모습을 100% 그대로 다 보여드립니다. 생긴 모습은 나라로봇청소기들과 비슷한 듯 하면서도 나라왈 만의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 중인 나라왈 플로우 물통 버전은 스테이션이 많이 둥글둥글한 디자인을 적용했고 로봇청소기가 복귀했을 때 스테이션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 시각적으로 안정적인 느낌을 받아서 좋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로봇청소기는 툭 튀어나온 형태의 LDS 레이더를 탑재하는 게 일반적인데 나라왈 플로우는 완전히 평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높이가 9.5cm밖에 되지 않는 덕분에 높이가 낮은 공간도 비교적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청소를 합니다. 기본 구성품에는 소모품인 로봇청소기에 들어가는 먼지통과 필터 스테이션에 들어가는 더스트백이 추가로 하나씩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로봇청소기 시장에 새로운 기술이 많이 등장했지만 청소 성능이나 사용 편의성이 실사용 간에 정말 좋아졌다고 체감할 만한 것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크롤러형 물걸레는 감히 혁신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청소 성능의 차원을 한 단계에 끌어올렸습니다. 로봇청소기 하단에 장작된 크롤러 물걸레를 보면 바닥에 닿는 면적이 제법 넓습니다. 꺼내서 자세히 보면 장갑처럼 탱크의 궤도처럼 생겼고 움직이는 형태도 궤도가 굴러가는 것과 흡사합니다. 물걸레가 바퀴처럼 회전하는 형태는 전세대 기술인 롤러형도 있는데 단순하게 걸레의 크기부터가 다릅니다. 그래서 바닥에 닿는 면적이 다르니까 청소의 범위와 흡수력에서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나루알플로 크롤러 물걸레가 더욱 매력적인 것은 45도 온수 순환 방식으로 물걸레 청소를 하는 중에 세척까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크롤러 물걸레를 뺀 로봇청소기 안쪽을 보면 온수가 균일하게 분사된 16개의 구멍이 있고 다른 쪽에는 걸레를 긁어 오염물을 떼어내는 스크래퍼가 있습니다. 그리고 펌프로 오수를 오수탱크로 회수해서 물걸레는 깨끗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물걸레 청소 중에 열여산 카메라로 촬영을 하면 물걸레가 있는 쪽의 온도가 40에서 45도 이상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닥 청소를 할 때 바닥이 분은 찌든 때와 오염물질을 없애기 위해서 차가운 물걸레가 아닌 따뜻한 물걸레로 청소를 하면 더 잘 지워지죠. 물걸레의 청소 성능을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 로봇청소기가 현실에서는 마주할 일이 없는 아주 열악한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바닥에 끈적거리는 머스터드 소스와 쓰리자찬 마요네즈 소스 기름기와 건더기가 있는 바질페스토를 상당량 묻혔습니다. 그리고 자동인 풀웨어 모드 청소를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다 보여드린다고 했으니까 나르말플로의 핵심 특징인 크롤러 물걸레가 청소하는 모습을 100% 그대로 쭉 보겠습니다. 노후 청소기가 오염 지역을 인식하고 마치 사람이 더러운 곳을 집중해서 걸레짓을 하듯이 집중적으로 물걸레 청소를 하니까 오염물질의 청소기 이끌려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고 깨끗하게 청소가 됩니다. 스마트폰 나르말플로의 앱을 보면 맵 중간에 집중 청소가 필요한 오염 지역을 인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염 지역을 인식해서 집중 청소를 하는 모습이 사람 같아서 한 번 놀라고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청소를 해서 한 번 더 놀랐습니다. 나르말플로의 크롤러 물걸레 청소 성능을 상대적인 관점에서 비교하기 위해서 국내 출신 모델 기준 나르말플로의 전세대라고 할 수 있는 회전형 물걸레를 탑재한 Z10 울트라로도 청소를 했습니다. 동일하게 머스터드, 쓰리자차, 마요네즈, 바질페스토를 바닥에 묻혔고 푸려운 모드로 청소를 했습니다. 청소 중인 모습을 보면 한 번 지나간 자리가 완전히 청소되지 않다보니 오염물질을 퍼뜨리면서 청소를 합니다. 회전형 물걸레의 청소 성능이 나쁜 것은 아닌데 크롤러형 물걸레의 청소 성능이 워낙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합니다. 크롤러형 물걸레가 평소에 로봇청소기가 가장 튀어나온 가운데보다 안쪽으로 있으니깐 벽만의 모서리 쪽 청소에 대한 걱정이 생길 수 있는데 물걸레 청소 모듈이 오른쪽으로 쭉 튀어나오는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로봇청소기가 벽 쪽으로 붙어서 청소를 할 때 유심히 관찰을 하면 크롤러 물걸레 모듈이 튀어나오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나루알플러의 흡입 청소 성능입니다. 청소 성능 테스트를 위해 잘 튕기는 쌀알, 머리카락은 먼지 덩어리, 과자 부스러기를 제법 많이 바닥에 뿌리고 프레어 모드로 청소를 했습니다. 나루알플러가 청소하는 모습을 보면 쌀을 뿌려둔 곳을 집중 청소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해서 천천히 움직이면서 강력하게 흡입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이드 브러쉬가 쌀을 안쪽으로 잘 모아줍니다. 쏟아진 쌀을 청소하는 모습도 원테이크로 쭉 보고 넘어갑니다. 쌀을 청소한 이후에는 머리카락과 먼지 덩어리, 과자 부스러기를 한 번에 청소합니다. 이번에도 영상이 조금 길어지더라도 청소하는 모습을 쭉 보겠습니다. 로봇청소기가 왔다갔다 하면서 지나간 자리가 깨끗하게 정리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흡입 청소 성능도 충분히 좋습니다. 청소 후에 로봇청소기 브러쉬를 꺼내서 보면 머리카락에는 이물질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청소를 한 직후인데 상당히 깔끔합니다. 이어서 로봇청소기 먼지통을 꺼내서 보면 머리카락과 먼지, 쌀, 과자 부스러기 등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루알플로우의 흡입 청소 성능이 좋다는 것을 실제 청소 모습을 보면서 확인을 했는데 그 이후에 대해서 설명을 덧붙입니다. 나루알플로우가 사용하는 제로탱글 메인 브러쉬는 앞에서 영상에서도 봤듯이 머리카락이 엉키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고 Z10 울트라와 비교시 메인 브러쉬 양쪽 흡입구 커버 면적을 더 넓혔습니다. 그리고 로봇청소기를 바로 놨을 때 기준으로 오른쪽 사이드 브러쉬 길이를 대폭 늘려서 머리카락에 이물질을 흡입구 쪽으로 더 잘 보낼 수 있게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사이드 브러쉬가 남다르게 길어지면서 모서리 청소 시에도 위력을 발휘합니다. 모서리에 청소 난이도 높은 공물안을 뿌려놓고 청소를 하면 로봇청소기가 모서리에서 멈춰서 긴 사이드 브러쉬를 열심히 돌려서 모서리에 있는 이물질을 청소기 흡입구 또는 청소 가능한 안쪽으로 이동시킵니다. 계속해서 흡입청소 성능을 살펴보는데 일반적인 마루바닥이 아닌 카펫 위에서의 청소 성능입니다. 카펫 위에 많은 양의 쌀을 흩어 뿌렸습니다. 청소 테스트의 쌀을 계속 사용하는 이유는 잘 튀기도 하고 밀도가 있어도 흡입이 잘 되지 않은 종류라서 청소 난이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나르월 플로우는 카펫을 스스로 인식하고 카펫 청소를 할 때는 걸레를 최대한 위로 12mm를 리프팅합니다. 로봇청소기가 아주 크게 나올 만큼 가까이 찍은 영상을 통해서 물걸레가 리프팅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펫 청소 시에 메인 브러쉬의 덮개 모듈이 자동으로 내려가서 흡입구와 카펫 접촉 면적과 밀폐성을 높입니다. 동시에 모톤의 회전 속도를 높여서 충분한 청소 성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제가 이론적인 설명을 하는 동안 로봇청소기가 지나가면서 카펫 뒤 쌀을 아주 잘 청소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여기서 잠깐 로봇청소기를 틀어서 하단에 있는 덮개 모듈을 살펴보면 아래쪽으로 내려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어서 이쪽이 위로 올라가 있는데 카펫 뒤에 올라가면 이 부분까지 앞뒤 모두 자동으로 내려온다는 거죠. 우리가 로봇청소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편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봇청소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귀찮게 해야 하는 일이 많이 늘어난다면 좋은 제품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선 아르바이플로우는 좋은 로봇청소기입니다. 물걸레 성능을 테스트할 때 잠깐 나왔었는데 로봇청소기가 오염들을 자동으로 감지해서 재청소면 재세척을 반복하고 깨끗해질 때까지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건식 청소와 습지 청소를 상황에 따라서 분리해서 청소를 하는 것도 스스로 조정합니다. 바닥의 특정 구역에만 많은 양의 우유를 쏟아두고 청소를 시켰는데 우유가 쏟아져 있는 곳에 진입을 하자마자 습지 청소 시에 방해가 되는 사이드 브러쉬를 접어서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집중물거리 청소 구역으로 인식을 해서 열심히 청소를 하고 세척을 하러 스테이션에 갔다 오더니 우리 눈에는 이미 깨끗하지만 완벽한 청소를 위해서 다시 한번 해당 구역을 반복 청소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스테이션에 가서 세척을 하고 와서 다른 구역까지 청소를 계속합니다. 이 로봇청소기의 똑똑함은 주행에서도 나타납니다. 정면 LED 라이터와 듀얼 RGB 카메라, 측면 구조광, 후방 디도프 레이더를 탑재해서 장애물 회피 능력이 기가 막힙니다. 열악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벽을 세워서 만든 좁은 공간에 로봇청소기보다 높이가 낮고 작은 피규어를 세워두고 청소를 했습니다. 피규어를 건드리지 않고 바짝 붙어서 주변을 돌며 청소를 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이어서 바닥에 스마트폰 충전 케이블과 작은 어댑터를 S자 비슷하게 던져놓고 청소를 시켰습니다. 바닥에 낙에 깔려있는 장애물이라서 못 피할 줄 알았는데 케이블의 곡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다음은 삼각대를 하나 세워두고 청소를 시켰습니다. 삼각대를 건들지 않고 발 주변을 빙그르르 돌며 청소를 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불필요하게 뺑무빙을 한다거나 좌우로 왔다갔다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 없이 가장 효율적인 동선으로 움직입니다. 주행 성능에 이어서 등반 성능을 살펴봅니다. 과거보다는 집안의 턱이 많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로봇청소기가 턱을 넘어야 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청소국으로 가기 위해서 턱을 무조건 넘게 세트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나라발 플로우는 넘어야 하는 턱이 나타나면 본체 앞쪽을 쭉 틀어서 턱을 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한 다음 이동해서 턱을 넘는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바퀴의 힘으로만 넘는 다른 로봇청소기들보다 더 높은 턱까지 극복이 가능합니다. 제가 임의로 만든 턱은 직각으로 된 형태라서 가장 넘기 힘든 모양으로 3cm까지 넘는 것을 확인했고 제조사의 공식 스펙에 따르면 최고 4cm까지 넘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턱의 형태에 따라서 넘을 수 있는 높이가 차이가 발생합니다. 다음 살펴볼 것은 이제는 프리미어 로봇청소기의 필수품이 된 올인원 스테이션입니다. 나라발 플로우의 올인원 스테이션은 물걸레의 자동 세척 및 건조, 자동 먼지 비음은 물론이고 로봇청소기의 자동 물건과 오수 회수, 로봇청소기 내 오수통까지 자동 세척하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물걸레를 세척할 때는 더 대센스 스마트 오염 가입지 결과에 따라서 45도 온수 또는 60도 열수로 세척을 하고 걸레가 한 번에 깨끗해지지 않는다면 스스로 판단을 해서 걸레가 완전히 깨끗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세척을 합니다. 물걸레 일부러 오렌트 소스와 케첩을 뿌리고 문질러서 진하게 오염시킨 다음 스테이션에 넣어서 자동 세척을 했습니다. 세척이 끝나고 물걸레를 꺼내서 보니 무져던 소스와 케첩의 흔적은 사라지고 깨끗해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로울 플로우의 오렌트 스테이션이 진짜 매력적인 부분은 고온 세척과 열풍 건조에 있습니다. 물이 통과하는 전체 모델을 80도의 뜨거운 물로 세척하는 프로세서를 가지고 있고 파이프라인, 걸레, 더스트백, 로봇청소기, 먼지통까지 전체 프로세서를 40도 열풍 건조시킵니다. 위생관리를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정확하게 사용하는 온도까지 공개하는 제품이 진짜입니다. 그 밖의 로봇청소기가 들어가는 공간의 하단 받침대에는 유지보수가 필요없는 교체 가능한 필터망이 들어가 있고 스테이션 앞 뚜껑을 열면 나오는 허스트백은 2.5L 용량으로 충분해서 제조사 스펙 기준 120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전수통에 물을 채울 때마다 클리너 용액을 직접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정제를 자동 호흡해준 장치까지 있었다면 더욱 완벽한 스테이션이 되었을 텐데 조금은 아쉽더라고요. 나로울 플로우는 로봇청소기라면 당연히 발생하는 소음이 있습니다. 청소 시에는 소음을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스테이션의 걸레를 세척하고 건조할 때는 소음 체크가 필요합니다. 제법 장시간 이어지는 건조 시의 소음은 49dB 수준으로 비교적 조용한 편이고 세척 시에는 소음의 편차가 있어서 55에서 70dB 사이로 왔다갔다 하는데 시간이 길지는 않아서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먼지통을 키우기 위한 집중 시에 약 82dB 정도의 가장 큰 소음이 아주 짧게 발생합니다. 따끈따끈한 신제품 로봇청소기 나로울 플로우를 아주 자세하게 분석했습니다. 이 제품을 국내 출시 전에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 국내 출시 가게이 발표되기 전에 리뷰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출시 가게에 관련된 정보는 영상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을 통해서 업데이트 제공하겠습니다. 제조사 측에서 기대도 좋다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소비자들이 만족할 만한 가격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제가 사용 중인 모델은 물통 버전이고 직배수 버전도 있습니다. 혁신적인 45도 온수가 순환한 크롤러 물걸레를 탑재한 나로울 플로우는 사용자에게 진정한 편안함을 주는 로봇청소기입니다. 흡입청소, 물걸레 청소, 모서리 및 카페 청소 등 뭐 하나 빠지는 것이 없고 청소모드를 스스로 판단하는 지능과 작은 장애물까지 기가 막히게 피해 다니는 똑똑한 주행 성능까지 매우 멋집니다. 그리고 올인원 스테이션의 세척 및 건조 능력도 우수합니다. 로봇청소기가 필요한 사람이 선택해야 할 이유가 넘쳐나는 거죠. 여기까지 영상을 봤는데도 긴가민가하다면 청소 과정 있는 그대로 다 보여드린 앞부분으로 돌아가서 한 번 더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